네? 식물. 식물은 헛클 먹습니다. 식물은 헛클 먹고 자기 양식이 되고 자기 몸을 형성하면 사람은 그 식물을 먹고 거기에 만들어진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먹이 사이클에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영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법칙. 이게 생명에 관한 법칙. 이게 천연의 법칙. 이게 신체의 법칙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살짝 쏘겠습니다. 우리가 헛클 먹읍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마귀가 옆에서 헛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지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 정도에 우리 안 쏘고. 그렇죠? 그런데 쏘고 올 게 뭔가 하면 시금치를 먹을 때 시금치 속에 칼슘이 중요해요. 알죠? 그렇죠? 시금치 속에 칼슘이 중요하다. 칼슘을 먹어야 된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다음에 시금치를 먹을 때 그 속에 있는 칼슘은 그대로 나비 둔 채로 그렇죠? 나비 둔 채로 살짝 데쳐서 먹기만 좋도록 만들고 거기에다가 양념을 살짝 해서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탁 칠하면 어때요? 맛이 있어요? 벌써 침이구각 넘어가죠? 이렇게 마귀가 살짝 속였어요. 오! 듣기만 해도 벌써 맛있어 보여요. 그렇죠? 과연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살짝만 데쳤기 때문에 그 속의 영향은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맞아. 박수를 쳤는데 누구한테 박수 친 거예요? 마귀하고 박수 친 거죠? 마귀하고 박수 치면 우리가 죽어요. 살아요.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죠. 야 마귀도 우리한테 덕대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죽일 목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마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제로 그게 맛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마귀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마귀가 여기 가라고 하면 그래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명의 길에서 반대편을 가리킵니다. 여기 속아가지고 시금치를 삶아 먹었는데 살짝 데쳤는데 과연 그 속에 영향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왜 죽었어요? 시금치를 살짝 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각해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살짝 데친 것을 뒷밭에 심어 보는 거예요. 살면 살았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한 추측을 한 게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누가 뭘 먹었더니 뭘 먹으면 참 좋다고 말한다면 그냥 따라가면 어때요? 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죠? 항상 꼬일 때는 그렇게 꼬아요. 무슨 건강식품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 참 좋대요. 고혈압에는 직빵이랍니다. 당뇨병에 직빵이랍니다. 이 소리 들으면 꼬여요 안 꼬여요? 딱 그냥 꼬여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조냐. 왜조냐. 과학자가 연구해가지고 왜존지 설명을 딱 합니다. 그럼 거기다 다시 외를 달아요. 두 칸만 달면 답할 답이 없습니다. 세 칸 달아서 답을 못하면 우린 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길이었습니다. 세 칸 달아도 답을 정확하게 딱 하면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끝까지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답이 부족하면 없습니다.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실제로 그게 맞는 것인지 분석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시금치를 삶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삶으니까 전부 질병이 만들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질병 만들어지는 길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먹은 게 차츰 차츰 달라져서 내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제 내 모습과 오늘 내 모습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 정도만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모습을 매일 거울로 봐서 어제 모습 오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아요. 매일 거울 보죠. 그렇죠? 그런데 매일 같은데 30년 후에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맨날 봐도 맨날 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보면 달라졌어요. 분명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가 그렇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없었는데 어느새 고혈압이 찾아왔어요. 어제 밤에 온 거예요? 그 손님이 어제 밤에 온 거예요? 아니요. 고혈압이 올라가면 고혈압이 벌써 10년, 20년 걸려서 차츰 차츰 만들어진 게 고혈압이었습니다. 당뇨가 10년, 20년 걸려서 만들어진 게 당뇨였습니다. 관절염이 10년, 20년, 30년 걸려서 만들어진 게 관절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칸 한 칸 달아질 때 우린 몰랐습니다. 아귀는 우리를 이렇게 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습니다. 어제 시금치 삶아 먹는 걸 배웠어요. 어제 시금치 삶아 먹는 걸 한 그릇 삶아 먹었더니 오늘 확 바뀌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먹고 속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아 맛만 있고 좋구나. 이렇게 거기에서 속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병에 걸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법칙 신체의 법칙을 이미 알고 있으면 어때요? 속을 수 없어요. 제시하면 이미 답이 딱 보입니다. 틀렸습니다. 딱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준 이 음식물에 관한 건면 여러분 음식물에 관한 건면 있는 분 사람 들어봐요. 이 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여덟 명 여덟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나도 없습니까? 이 책 처음 얘기 듣는 분 사람 들어봐요. 오 처음 듣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처음 이 책 이름을 아니요. 그 책 말고 그건 제가 쓴 책이고 그 책 말고 음식물에 관한 건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그래도 뭐가 싸다 뭐가 싸다 책값이 지구상에 제일 싸요. 그렇죠? 그 엄청난 지식에 비하면 책값이 제일 싸요. 그 책을 반드시 사서 읽어보면 아니요. 여기 목사님한테나 장로님한테 말씀하세요. 아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드디어 눈이 열려요. 이 책은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신체의 법칙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시중에 가면 어때요? 건강에 관한 책이 많아요? 박사님들이 쓴 책이 많아요. 그때 읽어보면 드디어 그 책을 보면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볼 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눈 두 개씩 다 있습니까? 눈 두 개 없는 사람 들어보세요. 눈 두 개 없어요? 하나 안 보여요? 아이고 한 개뿐이네요. 그런데 한 개든 두 개든 간에 눈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데 문제는 볼 눈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눈을 다 뜨고 보는데도 볼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다 있죠? 귀가 다 있는데도 덜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정확한 진리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볼눈이 생기고 들을 귀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각자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단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볼 눈 들을 귀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어제 봤는데 여기 보니까 1번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이게 전부 다 말이에요.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생기는 병이었다. 몽땅 다요. 시금치 삶아 먹는 게 저렇게 심각한 병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만 좋은 줄 알았죠. 여러분 지금 이 위험한 엄청난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여긴 더 위험한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내분비 외분비 눈 귀 관절 인대 근육 모근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병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개인에 있는 모든 문제예요. 이게 보면 전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만들어진 거예요? 시금치 삶아 먹어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 제가 고의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그 질문 나올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질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분도 질문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그렇죠? 그러다가 기다리고 있고 저분이 손을 던 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금치만 삶아 먹어가지고는 혈관을 빨리 못 먹습니다. 매일 시금치만 삶아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루고루 먹어야 되거든요. 어제는 시금치 삶아 먹었으면 오늘은 뭘 먹어야 되냐 하면 무청을 삶아 먹어야 돼요. 그다음 날은요 고루고루 먹어야 되니까 산나물을 삶아 먹어야 돼요. 고루고루 삶아 먹죠. 고기마다 몽땅 다 산나물이나 무청은요 시금치보다도 칼슘이 더 많아요. 칼슘이 더 많은 걸 삶아 먹으면 뭐가 더 많아져요? 석회가 더 많아지겠죠? 우리가 건강 챙기는 사람이 도를 훨씬 더 속도 빠르게 더 잘 만들어요. 왜요? 우리가 봤어요. 선생님 무청 같으면 조상님들이 지혜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석회 저는 어제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금치에 굉장히 마음 기절을 두고 맞습니다. 우리 지금 봐요. 시금치에 삶는 거 여러분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엄마한테 배웠고 엄마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누구한테 배웠어요? 계속 올라가면 누구예요?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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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계속 올라가면 어디예요? 누구예요? 제일 꼭대기 하와 하와가 시금치 삶아 먹었을까요? 안 삶아 먹었을까요? 안 삶아 먹었죠? 하와가 우리 조상 아멘 흥은 틀림없습니다. 하와는 안 삶아 먹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서 끼 들은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중간에서 끼 들었어요. 중간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 마귀한테 속았죠. 그게 내려왔어요. 아비의 죄가 자손 몇 대까지 이러게 하고요? 3, 4대까지 이러게 하고 굉장한 얘기입니다. 진리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자손 3, 4대까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회사 끊고 싶어요. 끊어야죠. 그게 무슨 좋은 거라고 3, 4대까지 전해요. 다음 대 한 대 전하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암을 내 자식한테 전달하는 거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암에 걸리면 내가 앓고 말지. 죽어도 내가 죽고 말지. 자식한테 전달해 주실 수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손 3, 4대까지 이러게 하고 성경책에 기록됐어요. 이 얘기는 우리 조상에게 마귀가 시험을 걸었어요. 그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우리 조상은요. 몸무게가 2톤이 넘습니다. 2톤 소, 큰 소가 한 마리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큰 소 700kg 2톤은 2000kg는 700kg에 비해서 몇 배예요? 3배 거의 소 위에 올라타면 소가 어떻게 돼요? 다리도 부러지고 찌그러지고 다 흘벼놓았어요. 그냥 소는 우리가 갖고 노는 애완동물이에요. 이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2m 되면 거인에 속해요? 2m 되면 거인에 속해요. 만약에 4m짜리 우리 조상이 여기 왔다면 여기 설 수 있어요? 못 서요? 천정에 저 대여가지고요. 서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그 옆에 서면 어때요? 남쟁이 중에 남쟁이 2톤짜리 한 500명 붙으면 이 사람을 넘길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위한테 꼬여가지고 죄가 3, 4대 3, 4대 자꾸자꾸 내려오면서 점점점점 퇴화해가지고 우리 오늘의 일을 했습니다. 키만 작아졌을까요? 우리 모습도 형편없이 변했을까요? 모습도 다 변했습니다. 누가 어느 잘생긴 영화 배우를 보고 아 잘생겼다 해요? 아담에 비하면 어떨까요? 인물도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었는데 이게 태화 태화해가지고 오늘의 일을 우리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탄식할 노릇인데 이게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마귀한테 꼬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이걸 넘겨주지 않으려면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맞고 이거 틀리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자손이 우리한테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조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도 곧 얼마 있으면 남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래서 배우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인구 중에 60억 인구 중에 불과 몇 명이요? 100명도 안 되는 인구가 여기 와 있어요. 이분들은 엄청난 복 받은 사람들. 대신에 복을 받았지만 그 60억 인구에게 전할 책임도 우리한테 생겨 이제 배우고 나면 맞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독된 소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익히고 머리를 깨우쳐서 나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건강해질 수 있어야 전할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즙 이게 어떻게 즙이 이렇게 빨개요?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 즙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색깔은 비트 색깔이에요. 비트는 조금만 들어가도 온통 그냥 피처는 그냥 빨개요. 비트가 강해요. 비트는 특징이 뭔가 하면 해독입니다. 해독.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른 채소는 다 몰라도 비트 하나만은 알아야 합니다. 특히 크는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반드시 비트를 알아야 합니다. 왜요? 여기는 중요한 게 많아요. 첫 번째 해독입니다. 해독. 특히 젊은 여성들은 해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생리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리라는 것은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얘기해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자꾸 옆으로 빠집니다. 생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임신 준비예요. 임신 준비의 핵심적인 역할을 뭔가 하면 깨끗한 피였습니다. 깨끗한 피 건강한 피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기간이 바로 생리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해독력이 강력한 비트집을 마신다면 피가 빨리 깨끗해질까요? 그렇습니다. 피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비트집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왜 비트 색깔이 빨갈까요? 빨간 이유 빨간 색깔 젊은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리기간 동안에 피가 바깥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생리가 나오기 전에 내 몸속에서 피가 지금 1초에 몇 개 만든다고요? 1초에 몇 개 만든다고요? 여러분 몰라요? 몰라요. 240만 개 쬐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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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 그렇죠? 쬐깍 1초 쬐깍 1초 1초 1초에 240만 개 1초에 24개만 만들어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1초에 240만 개 만듭니다. 피 적혈부 적혈부 1초에 240만 개 만들어요. 대신에 정반대로 1초에 240만 개 적혈부가 파괴됩니다. 분해돼요. 왜냐하면 자기 수명이 끝난 거 적혈부 수명은 120일 120일 사용하고 끝난 거는 파괴돼야 돼요. 계속 만들기만 계속 만들면 어때요? 우리 혈관 다 파괴되버려요.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120만 개 파괴되고 120만 개 새로 만들고 계속 1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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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부는 2일에서 3일 동안 살아요. 또 파괴돼요.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요. 얼마 정도 만들어진가요? 얼마 정도 만들어진가요? 700대1 700대1 700대1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적혈구만 합시다. 100kg까지 넘어가면 너무 벌어져서 안 돼요. 이 적혈구가 파괴되는데 파괴될 때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여기 좀 써도 되나요? 이제 칠판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죠? 네. 하하. 적혈구가 분해되면 첫째 빌리루빈으로 나누어지고 두 번째 이건 안 되겠는데요. 아, 예, 씁니까. 까만둬요. 까만둬요. 네.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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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이것도 부족하네요. 철분으로 나누어요. 빌리루빈과 철분 두 개로 나누는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리루빈은 색깔이 녹색이에요. 이 빌리루빈은 분해된 다음에 간으로 보내집니다. 간에서 소화효소로 바뀝니다. 소화효소로 바뀌면 색깔이 황금색으로 바뀝니다. 네. 여기서 담낭으로 가서 십이장으로 가서 소화를 하고 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황금색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변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황금색이 되는 겁니다. 황금색이 되는 이유가 이 빌리루빈이 소화효소로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애기를 녹화하는데 애기가 클 때 똥을 누면 어머니가 냄새 맡아봐요. 네. 그 다음에 색깔을 봐요. 색깔을 보고 황금색이면 어때요? 소화가 잘 되는구나. 이게 녹색이면 어때요? 오 푸른빛이 나면 소화가 안 되는구나. 왜 그래요? 녹색 빌리루빈이 황금색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녹색이다. 그럼 뭐가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소화효소가 잘 안 만들어졌다. 왜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을 좋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애기가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알면 안 돼요. 해결 방법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소화를 잘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애기 소화 기능이 약하다. 그러면 나쁘게 되는 조건이 독 때문이다. 그러면 해독해야 되는구나. 애기를 해독을 어떻게 해요? 해독제를 숟가락을 먹여요? 숟가락을 숟가락을 먹여요? 애기한테 제일 좋은 해독제는 배즙 배즙 배즙요. 생후 3주만 되면 배즙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배즙 굉장합니다. 해보세요. 땅장에 표관합니다. 즉각 철분은 배즙에 레몬을 쓸까요? 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단과일과 신과일은 섞으면 안 됩니다. 따로 해야 됩니다. 단과일은 단과일이 신과일은 신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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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하면 수화가 잘 돼요. 왜냐하면 단과일과 신과일은 달라요. 같지 않아요. 어쩐지 방금이 나오죠? 어쩐지 방금이 나오죠? 이게 지금 안 쓰시는데 또 수명이 다 했는데요. 이 철분은 비장에 저장합니다. 비장 어디인지 아세요? 비장 잘 몰라요? 여러분의 왼쪽 왼쪽 12장은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최장에 쭉 나가서 최장 꼬리 부분에 달린 게 비장이에요. 꼭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달린 게 비장이에요. 그래서 비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이게 저장했다가 그다음에 뭐 해요? 적혈구 생산할 때 재사용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은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안 빠져요. 계속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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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철분을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달라요. 생리하는 여자분은 철분이 어디예요? 비장에 저장해요.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요. 나간 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만큼은 다시 먹어야 돼요. 보충해야 합니다. 보충하지 않으면 철결핍성 빈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분들은 철결핍성 빈혈이 잘 걸립니다. 대신에 철분이 많은 음식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절대로 철결핍성 빈혈이 안 걸립니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이 흡수를 빨리 만들게 합니다. 흡수를 좋게 만듭니다. 여성 호르몬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피도 빨리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가 정상적으로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철결핍성 빈혈이 안 걸립니다. 빨간 색깔이 뭣 때문에 빨갛다고요? 철분이 많기 때문에 비트 좋아요? 그래서 비트즙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 빨간 색깔이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뭐예요? 강력한 항산화제 뭘까요? 라이코펜 토마토의 빨간색처럼 라이코펜이 이게 많기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강력한 항산화제 우리 몸속에 피가 산업하게 된다든지 세포가 산업하게 될 때 주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였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죽여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게 항산화제 항산화제 라이코펜 여기 비트에 다 들었어요? 좋은 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비트즙 하나는 알아야 된다. 딸이 있거나 손녀가 있거나 그래요? 집에 가서 다른 교육은 다 안 해도 비트가 어떻게 좋은지 비트가 얼마나 좋은지 이건 설명 꼭 하십시오. 그 아이의 장례가 이걸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가 충분한 사람 피가 부족한 사람 차이가 어떨까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거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네요. 설탕 같네요. 도마토하고 비트하고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 모든 채소는 종류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고루 먹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비트 좋다고 다른 건 아나도 안 먹고 비트면 평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고루고루 고루고루 그래서 반찬 할 때도 오늘 비트 먹었으면 내일 다른 거 오늘 샐러리 먹었으면 내일 또 다른 거 교체하면서 계속 바꾸어가면서 먹어라. 그래야 인체에 고루고루 영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요. 빨간색 먹으면 변이 빨갛게 나오고 녹색 먹으면 변이 녹색으로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빛은 빨간색 먹으면 빨간색이 나오죠? 나오죠? 왜 나올까요? 소화가 안 됐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될까요? 간이 나빠서 간이 나빠서 그다음에 간이 나빠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소화에서 많이 나요. 간이 나쁘면 간이 나쁘면 숙변이 많아져서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숙변이 많아져서 여러분의 장 속에 세균이 많아요. 우리가 이걸 먹으면 세균 이놈을 먹고 두 가지를 생산합니다. 하나는 가스 하나는 염기성 독 가스는 반구로 나오지만 그런데 가스가 보니까 여러분 피 속에도 있던가요? 피 속에도 들어가요. 피 속에 들어가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거기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뒤로 나오지만 중요한 건 그때 만들어진 염기성 독은 몽땅 다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염기성 독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은 흡수하는 문을 막아버리고 그대로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럼 칼날에 상관없이 잃었던 예, 예, 칼날에 상관없이 흡수되면 모두 다 정상으로 다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제 먹은 게 어떻게 아까 온 걸 먹었는데 애써 먹었는데 그냥 뻘거리가 그냥 다 나왔다. 헛일했다. 그래요? 헛일이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서 관장했습니다. 장 청소했습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한 이틀이나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빨간 거 먹었는데도 빨간 거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흡수가 된 겁니다. 원장님 네 제가 피스를 한 리틀 먹었는데 처음에는 빨갛게 나올 거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한 리틀에 가정공원의 집단이 좀 하얗지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비터집의 특징이 간 신장 두 개를 청소를 잘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청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터가 좋다고 했더니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비터만 갈아가면 한 컵 마셨어요. 빨간 거 비터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간이 나쁜 사람은 이거 마시면 쓰러져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왜냐하면 간 청소를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쓰러져요. 자고 나면 청소가 됐어요. 이거 비터 먹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쓰러지면 깜짝 놀라죠. 그렇다면 119 신고 병원에 쫓아가면 난리 나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터는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당근, 비터, 오이, 미나리 할 때 비터는 숫자 2만 씁니다. 당근은 8인데 비터는 2만 써요. 그래도 색깔이 온통 빨갛습니다. 이만 써도 강해요. 그런데 비터만 한 컵 갈아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 신장을 청소를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난리 나요. 대신 청소는 잘해요. 청소는 잘해요. 네. 황금색 비터하고 빨간색 비터하고는 어떤 것이신가요? 비터가 황금색 비터가 있어요? 그런 것 있어요? 비터는 색별로 아 비터가 색별로 있어요? 비터라고요. 황금색 하고 저는 색별로 저는 나는 고구마가 그렇게 생긴 건 봤는데 비터가 그렇게 생긴 건 못 봤어요. 비터는 빨간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다. 내 평생에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저도 구경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너무 옆에 돌면요. 진행을 못해요. 이거 빨리 넘어갑시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화면이 이 화면이 이 한 줄로 있는 화면만을 가지고 370개 화면이 넘습니다. 잘하면 한 강의에서 3시간 동안에 화면 5개 넘어가기가 바빠요. 370개 화면 넘어가려고 하면 한 5달은 강의해야 될 거예요. 속도 빠르게 넘어가야 겨우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기관들 다 중요한 기관이에요. 중요한 기관이에요. 여기에 여기 있는 땀샘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렇죠?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혈액순환 과정에서 동맥이 흘러가서 신장으로 연결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거는 신장으로 빠지는 게 쉬워요. 그런데 발바닥에 있는 게 올라와서 한 바퀴 돌아가서 신장으로 빠지는 게 쉬워요. 발바닥에서 땀으로 그냥 나오는 게 쉬워요. 나오는 게 쉬워요. 우리 피부 근처 심장으로 부터 거리가 먼 쪽 먼 쪽에 있는 건 그 자리에서 땀으로 나오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인체에 피해를 적게 줘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거는 땀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땀은 땀은 되게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 나는데 그 사람 먹은 대로 땀 냄새가 나요. 돼지 오기 먹었으면 무슨 냄새요? 개 오기 먹으면 개냄새 고리로 배출되거든요. 독이 신선한 과일을 먹으면 무슨 냄새요? 과일 냄새 그게 제일 좋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먹어야 할 것인지 내게 어떤 냄새가 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여기 이 기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절대로 뺄 수 없는 기관들 이 모든 기관들이 우리가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혈관이 막힌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기관들 중에 어느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못된 이유가 뭐라고요?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그렇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 내 머리카락이 빠지는 구나 그리고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회계를 해야 됩니까? 오늘만 그냥 잘 먹고 내일은 돌아가도 됩니까? 회계 해야 돼요. 회계예요. 회계 아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가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 평생 다시는 시금치를 삶아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다가 봤더니 이쪽 길은 저 낭떠러지에서 빠져 죽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정반대 길로 가면 빠져 죽어 안 빠져 죽어요? 빠져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가던 거를 정반대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은 내가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참 할 수 없이 맛없는 채소를 먹어야 되지만 암만 고치고 나면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암 고치는데 도와줘요? 안 고쳐줘요? 안 도와줘요? 절대로 안 도와줘요. 도와줄 수 없어요.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옆에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피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노? 얼른 얼른 해야 되는데 잠깐 잠깐 해야 되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 피검사를 목사님 피검사 속도를 좀 빨리 하라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녹화만 해놓고 빨리 끝내라고요. 이 즙을 마셔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설명은 내중에 상담할 때 할 거니까 지금 이건 무슨 즙이에요? 오렌지, 자몽, 레몬. 이게 사과도 있을 겁니다. 왜 레몬즙을 마셔요? 레몬즙을 마시는 이유? 혈관 청소. 우리 혈관 속에 있는 것을 녹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게 나타난 모든 것이 막혀 있는데 우리 혈관을 막을 때 어떤 사람은 뇌혈관만 막고 어떤 사람은 땀샘으로 들어간 혈관만 막고 그럴 수는 없죠. 먹은 것이 전부 전부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혈관을 고루고로 다 막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먹으면 고루고로 막은 것처럼 이게 고루고로 다 녹이네요. 다 녹이내서 여러분 소변 보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소변 속에는 녹은 석회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져요? 혈관이 깨끗해져요. 혈관 청소가 되면 피가 잘 가겠어요? 잘 갑니다. 고혈압은 뭐가 고혈압이에요? 혈관이 막힌 것 혈관 막힌 게 고혈압이에요. 이걸 마시고 레몬을 마시고 혈관이 청소되면 혈압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뭐 뒤에는 안 보이죠? 이거 이거 칠판에 글씨 뒤에 보입니까? 보여요? 아주 빨간 뒤에 보여요? 아이고 눈이 좋습니다. 매 눈이에요 매 혈관 막힘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석회로 막습니다. 칠판이 좀 아쉽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아요? 없는 것보단 좀 낫습니다. 석회로 혈관을 막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혈전이 막아요. 여러분 피를 보니까 적혈구가 붙었던가요 안 붙었던가요? 붙어있는 거. 이게 혈전이에요. 쭉 붙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혈관을 막는데 혈전은 혈전을 일으키는 요인이 또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혈전을 일으키는 요인 독소예요. 독소. 독소. 독소 아시죠? 뭐가 독소예요? 독소 뭐가 독소예요? 몸에 안 좋은 거 독소예요? 이건 또 공부를 새로 해야 돼요. 독소가 뭔지 독소는 우리가 음식물을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불량이 되면 썩어요. 썩을 때 만들어지는 성분 이게 독소예요. 이거 우리 독소부터 먼저 이해해야 설명이 되겠어요. 독소. 뭐가 독소인가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초가집 이해해요? 이해해요? 지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비가 오면 집이 젖어요. 그렇죠? 집이 젖어요. 맨 위에만 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집 속으로 비가 젖어 들어가요. 그렇죠? 비가 그치면 햇빛의 위에는 말랐는데 속에는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젖어있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있는 집이 썩어요. 썩어있는 상태에서 다음 비가 오면 그 썩은 물질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려요. 우리 조상들이 그거 알았어요. 그 밑에다가 청아 밑에다가 물통을 큰 걸 갖다 놨어요. 비가 와서 청아에 물이 그 녹아가지고 떨어지는데 물이 보니까 깨끗하지 않고 어때요? 누르스름해요. 누르스름한 거 가지고 뭐해요? 빨래를 해요. 그러면 새콤한 찌든 때가 잘 녹아요. 물에선 도저히 안 씻어지는 게 거기서 싹 녹아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건 잘 돼요? 왜 빨래가 잘 돼요? 조상이 그래 하면 빨래가 잘 된다 이래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썩을 때 만들어지는 게 유리기 다른 말로 말하면 활성산소 영어로는 프리레디칼 프리레디칼 알죠? 프리레디칼 이것이 썩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요. 맷단 가스 냄새가 나고 집이 썩으면 냄새가 나요. 그건 깨서는 날아가고 이게 물에 녹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 물에 있습니다. 이게 물에 있을 때 빨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찌든 때에 이 유리기가 들어가서 때를 갖다가 삭 녹이버립니다. 그래서 빨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리기가 어떤 세포라든지 녹이는 데는 아주 명소예요. 녹여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썩을 때 만들어지는 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썩는 물질 유리기 이거를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잿물 잿물 만드는 방법을 알잖아요. 집태우가 만들어요. 이 잿물로 빨래하면 빨래가 잘 돼요. 잘 되는 이유가 이 속에 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잿물 이걸 미국에서 만들면 양잿물 양자가 붙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분이 양잿물 독해요 안 독해요? 그 썩은 양잿물 그게 음식물이 썩을 때 만들어진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되돌려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방구를 오늘 5분 꼈습니다. 양잿물이 몇 번 만들어졌어요? 양잿물이 5번 만들어졌어요. 양잿물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간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양잿물이 간세포 파괴할까요? 안 할까요? 간세포 파괴하고 이 양잿물이 독하거든요. 적혈구 세포 파괴하고 백혈구 세포 파괴하고 혈소판 파괴하고 혈관도 파괴하고 뇌신경 세포도 파괴하고 다 파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우리 몸은 오늘도 내일도 항상 독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독과의 싸움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간이에요. 간에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요. 잠깐요. 간에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뇌신경 세포 파괴하는 사람은 이 유리기가 좀 들어와도 이겨내고 해독을 하니까 간이 나빠가지고 이 항산화 효소를 잘 못 만들어내는 사람은 들어가는 쪽쪽 피해를 보고 그래서 간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월등하게 나는 거예요. 간이 좀 좋은 사람은 음식을 조금 잘못 먹어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 간이 좀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은 음식물의 합치법이 좀 틀려도 단과일하고 신과일을 섞어 먹어도 끄떡없어요. 멀쩡해요. 배탈도 배탈도 안 나요. 잘 넘어가요. 특히 젊은 사람은 멀쩡해요. 그런데 나이 많거나 간이 좀 나쁜 사람은 섞어 먹으면 당장 그 자세에서만 10분도 안 됐다 당장 화장실에 쫓아가야 돼요. 설사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간 기능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서 저체중 저혈압인 분 계시죠? 연세가 많거나 연세가 많지 않아도 저체중 저혈압인 사람은 간이 좋아요? 나빠요? 간이 나빠요. 간이 나쁜 사람이 이 유리기 독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독이 있도록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가 큽니다. 막 심합니다. 같이 단체로 가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한 사람은 식중독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의 간 기능의 능력 차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재수가 없어 그래된 게 아니었습니다. 간 기능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간 기능이 좋다 나쁘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구가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왔다. 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 사람의 몸무게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밥만 먹고 나면 방구가 열 번씩 나온다. 간 기능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인체는요. 인체는 엄청난 자동기계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병원에 가서 신차를 해봤더니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내 몸에 있는 문제점을 얼마든지 다 스스로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까막눈이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도통 무슨 반응이 나타나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하면 음식물을 먹고 방구를 푹 끼면 이제 드디어 소화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소화가 되는 거에 썩는 거예요. 썩고 있는데 소화가 되는 갑다. 이 정도로 우리가 우리 생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 몸이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이유가. 지금 이 부분에 하나하나를 우리는 자꾸 끼두고 나가야 돼요. 제가 이게 진도를 빨리 못 나가는 이유는요. 옆으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40년 동안 40년 동안 아무것도 연구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아까 비트접 마시고 비트접 마시고 몇 분 몇 분 됐죠? 얼마 후에 마셨죠? 30분 37분 목사님 밀려가지고 그랬네요. 녹즙 마시고는 한 시간 후에 다른즙 마시고 과일즙 과일즙 마시고는 30분 후에 다른 거 마실 수 있습니다. 간이 간이 좋은 사람은 녹즙 마시고 30분 후에 이거 마셔도 멀쩡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 안 좋은 사람은 30분 후에 이거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얘기하다 빠진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게 빠진 거 빠진 거 같아요. 혈전을 얘기하다가 독소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서 다른 데를 세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 독소라는 거 우리는 독소가 우리 몸에 많다. 독소가 피 속에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간독 피독 이런 독 얘기 많이 하는데 독소는 전부 똑같이 이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방사선을 쬐었습니다. 우리 몸에 방사선을 쬐어요. 방사선이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거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다. 이 말이에요. 방사선을 우리 몸에 한 번 쬐면 방사선이 한 10시간이나 한 일주일 후에는 내 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 동안 그 방사선이 남아있고 만약에 가임 여성이 방사선을 쬐다. 그러면 그 여성이 내 중에 시집가서 애기 놓으면 애기가 어머니가 와던 방사선과 동일한 방사선을 쬐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애기가 자라서 시집가서 애기 놓으면 그 애기도 똑같이 같습니다. 가임 여성은 방사선 쬐야 돼요? 안 쬐야 돼요? 절대로 안 쬐야 돼요? 절대로 엑스레이 방사선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간호원들이 병원에 근무하는데 젊은 아가씨란 말이에요. 방사선을 자꾸 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문 닫고 밖에 나가서 쓸 게 누르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갖다 대고 그렇죠? 나는 여기 갖다 대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누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쬐면 안 되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물러갈 정도로 톡 하거든요. CT는 내가 책에 읽었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엑스레이의 10만 배 10만 배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적어요? 10만 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데요.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혈전 혈전에 제일 중요한 거 독소였다. 독소가 생긴 게 음식물이 소화가 잘 안되면 독소 생긴다. 방구 낀 숫자하고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방구를 몇 번입니까? 이게 점잖하지 못하게 자꾸 방구를 물어요.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척도예요. 건강의 척도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매일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방구를 몇 번 낀느냐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먹고 나서 방구를 몇 번 낀느냐 그게 바로 아침 식사가 소화가 잘 됐느냐 결정하는 겁니다. 방구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무치고 어떤 사람은 무치이거든요. 무치유치 아 무치유치 차이 없습니다.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냄새가 독하고 어떤 건 적습니다. 냄새가 안 나더라도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방구는 많지만 냄새가 없어서 괜찮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괜찮아요. 오늘 무채를 썰어가지고 생채 만들어서 밥 비비 먹고 났더니 방구 나와요. 이건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무치에서 나온 가스 무치에서 나온 가스 어떤 가스예요? 오늘 이러다가 넘어가기 걸렸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봐요. 무치가 무치가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요?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해독하기 때문에 소화의 여성 진짜 배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무가 무는 가을 무는 산산보다도 좋다. 이거 들어봤어요? 네. 진짜예요. 그냥 적당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였어요. 산산보다 무가 가을 무가 훨씬 좋다. 네. 좋다. 이유가 뭔가 하면 설이 만날 때 주로 그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냉정. 냉정. 뭐예요? 감기. 계절이 바뀔 때 추위가 발생할 때 주로 기침하고 감기 생기는데 기침, 감기의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농구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고 점액질이었습니다. 점액질. 콧물. 콧물. 콧물이 우리 몸속에 많아요. 이 점액질이 혈관 속에 임파선 속에 간 속에 우리 조직 속에 잔뜩 있어요. 그게 있으면 공간을 그게 다 메꾸면 혈액순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배출을 해야 합니다. 배출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때 배출을 해야 되냐 하면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굵어져요? 가늘어져요? 가늘어져요. 구멍이 좁아져요. 이만큼 돼 있을 때 반이 막혔어요. 반이 점액질으로 막혔는데 가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깡막아 뻗어요. 혈액순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내 몸은 알아요. 여러분 우린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상태가 된지 안 된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 몸은 벌써 압니다. 알고 지시해요. 빨리 내보내라. 안 내보내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심각해질 테니까 빨리 내보내라. 그 명령을 듣고 내 몸은 일을 시작합니다. 갑상선이 일을 시작합니다. 티로신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 세포에 보내면 이 티로신 호르몬이 내 세포에 미토콘드레에 작용해가지고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 열이 생겨요?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면 열이 생기면 혈관이 확장돼요? 줄어요? 확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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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이때 내 혈관 속에 있는 점액질을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라. 내보내고 나면 추아도 돼요? 안 돼요? 추아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려고 할 때 낮기온과 밤기온의 차이가 심할 때 딱 이 현상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으실으실 춥더니 콧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몸에서 점액질을 내보내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건데 우리는 얼른 병원에 쫓아가서 콧물 마르는 약을 먹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심을 누르시죠. 내 몸의 일을 확실하게 방해한 겁니다. 콧물을 빨리 나오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피 속에 혈관 속에 점액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면 콧물이 줄어내 흐르는 행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 식생활을 안에 점액질이 생기는 식생활을 했습니다. 이 식생활의 원인이 뭔가 하면 자극성 음식이었습니다. 매운맛 겨자 같은 거 일식집에 가면 겨자 쐈요? 제가 그걸 아는 거 보면 제가 일식집에 갔단 말이에요? 안 갔단 말이에요? 쟤도 그걸 옛날에 먹어봤거든요. 맛을 한번 먹어보고 딸신을 못 먹어요. 코를 팍 쑤더라고. 이런 걸 먹으면 낙이 두면 이게 들어가서 혈관을 다 파괴버려요. 그 파괴되는 걸 막으려고 우리 몸에서 점액질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혈관 파괴를 막았습니다. 내 몸이 점액질을 만드는 거 잘한 거에 못한 거예요. 그때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고 난 뒤에는 이건 없어져야 돼요. 빨리 없어졌는데 빨리 안 없어지고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매운 음식, 자극성 음식을 먹고 나면 땀을 쭉 흘리고 나면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시원한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답답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너무 모른 거예요.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콧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콧물이 끈적하면 잘 나와요. 물체로 묽으면 잘 나올까요? 물체로 굵으러 잘 나와요. 그런데 물까지 많이 안 마셔가지고 이게 끈적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보내는 내보내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도와주는 게 바로 산삼이 아니고 무였습니다. 무였의 어떤 성분이 이걸 도와주는가 하면 유황요. 유황 무였에 있는 유황 아시죠? 그것도 써야 되겠네요. S 영어로 뭐예요? Self 영어로 Self 이게 무였에 있어요. 이 유황을 먹으면 유황이 들어가서 끈적한 점액질하고 만나면 점액질을 물체로 묽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잘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 유황이 들어있는 무를 먹는 것은 유황이 별로 없는 산삼보다도 훨씬 좋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간비치료제가 바로 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걸 알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황이 들어있는 유황이 들어있는 채소가 뭐예요? 무 맛이 어떤 맛이에요? 먹어보면 어때요? 매콤한 거 매콤한 건 나는 게 똑같습니다. 뭐 뭐예요? 첫 번째 마늘 마늘 갈릭 생강 그렇죠? 그 다음에 양파 또 부추 갓 파 이런 게 전부 매운맛 나는 거예요. 고추는 아닙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것만 빼고 이것은 전부 다 유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었더니 깨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씹어먹었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때 우리 위 속에 공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물도 있어요. 산소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SO2가 뭐예요? 아항산 가스 아항산 가스가 생겨가지고 위 속에 가득 체면 트림으로 크 나오고 그걸 얼른 소화대가 내려갔는데 소장 속에서 생기면 그 다음엔 방귀로 나오고 그때 앙산 가스가 나오는 가스는 썩어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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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많이 먹고 방귀 깨는 건 그거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 외의 것은 안 된다. 그렇죠? 유황이 좋아요 나빠요? 유황이 좋은 걸 사람들이 요새 그전에는 생각이 없다고 요새 이거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이거 나비두면 이대로 나비두면 사람들이 다 건강해져요. 큰일 났어요. 누가 비상이 걸려요? 마귀가. 마귀에 비상이 걸려서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사람들이 전부 제정신 돌아오면 자기 부하가 전부 다 도망간다. 안 되겠다. 잡아라. 그때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유황오리 유황오리 얘기 들으셨죠? 아 이거 매콤하게 먹이지 말고 유황을 오리한테 먹여가지고 유황오리를 먹으면 이건 단백질도 들어가면서 유황도 들어가가지고 더 좋다. 들어보셨대요? 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고기도 먹고 싶던 차이에요. 유황 핑계대고 유황오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먹으니까 유황오리 속에 있는 거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봐요. 자 이거 또 다 한 단계 더 있어요. 황산가스 황산가스가 들어갔어요. 유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피 속에 물이 있나요? 그렇죠? 물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이건 뭐예요? H2SO4이 뭐예요? 황산. 황산. 이건 몸에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독 중에 독. 3대 강산 중에 하나가 황산이에요. 염산. 염산 독해요 안 독해요? 독해요. 염산. 황산. 질산. 이 세 개가 3대 강산이에요. 3대 강산. 이거는 직사할 수 있는 강산. 이것이 유황오리 속에 있는 유황입니다. 이게 일부 아주 극히 작기 때문에 유황오리 먹고 안 죽었지 만약에 이게 많았다면 유황오리 먹고 다 죽었어야 돼요. 사람이 시간이 가지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봐요. 유황오리를 만드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유황을 오리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유황을 먹이면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유황오리를 유황오리를 만들려면 오리한테 먹여야 돼요. 사람이 잔네요. 유황을 먹이를 주면 오리가 먹을까요? 먹을까요? 사람보다 더 영리해요. 절대로 안 먹어요. 유황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이거 먹으면 죽을 줄 이미 알고 있어요. 지가 유황을 연구한 일이 있나요? 연구 안 해도 먹으면 죽는 줄 안 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리보다는 더 지혜가 있어요.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먹이에다가 며칠 굶기고 사료를 안 주고 쫄쫄 굶어 놨다가 사료에다가 유황을 타서 줘요. 그러면 오리가 판단해야 돼요. 이거 안 먹고 굶어 죽을래? 먹고 독으로 죽을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리가 이걸 물고는 물가를 쫓아가요. 물가로 가서 물에 씻어서 먹이를 먹어요.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오리가 더 지혜로워요. 파여 어떻게 알고 이게 황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물에 가서 또 씻으면 되는 줄은 또 어떻게 알았어요. 오리가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 사람이 어? 이거 봐라. 내보다 더 지혜로움네. 아 그래도 나는 니보다는 더 낫다. 다음 수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리 오리 안에 물을 하나도 없이 다 채워버려요. 싹 채워버리고 굶겨가지고 사료에다가 유황을 타서 주면 드디어 이제 생과 살을 놓고 오리가 판단합니다. 며칠째 굶었어요. 죽게 됐어요. 물을 보더니 물이 없어요. 할 수 없다. 이래라 저러나 죽기는 한 가지인데 먹고 죽은 뭐는 때깔도 좋다더라. 그 참 먹자. 이거를 먹고 먹이는 오리 중에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리 간이 좋은 놈은 겨우 살았습니다. 이게 유황오리예요. 그래가지고 유황오리가 닭보다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왜냐하면 30%가 폐사됐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돼요. 그 오리 몸속에 황산이란 독이 잔뜩 온몸의 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약이 돼요? 독약이 돼요? 우린 돈 주고 독약 사 먹으러 가는 게 오리보다도 더 영리해요. 무식해요. 무식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세상에 이거를 먹으면 돈을 준다 해도 안 먹어야 될 텐데 이걸 돈 주고 사 먹으러 당긴다는 말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오리고기 먹어본 사람 요양오리고기 먹어본 사람 손들어가면 이제 안 들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칠판에 아주 쿠션이 많습니다. 두 번째 혈전의 원인 두 번째 혈전의 원인은 조금 전에 봤더니 뭐가 혈전의 원인이에요? 점액질이 혈전의 원인이었습니다. 점액질이 혈관 막아요. 그리고 적혈 외로우는 엉겨붙게 만들어요. 끈적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중성지방 네 번째는요 콜리스테롤 다섯 번째 자극성 음식물 독소독의 속에 포함되지만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이 다 독소들입니다. 이게 다 혈전 만드는 원인이었어요. 이게 전부 피를 엉키게 만드죠. 그래서 혈관을 막습니다. 여러분 피검사를 해보니까 피가 엉겨붙었죠. 이게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적어놔 놓고 자기 이거 맞으면 체크하고 이거 맞으면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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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크해보면 이게 몽땅 다 체크되면 몇 점짜리예요? 100점짜리 100점짜리 점액질 혈전이 잔뜩 만들어서 혈관 다 막았어요. 지금 저 모든 기관들이 혈관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저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노화였습니다. 저 혈관이 막혀서 만들어지는 게 고혈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뇨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탈모가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장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기능들이 근육의 능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노화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노화. 피부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저절로 쭈글쭈글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포가 굶어 죽었습니다. 왜요? 왜 굶어 죽었어요? 피부 세포로 올라오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는 값을 가지고 당근을 사면 많이 살 수 있어요? 이거 한 개 먹으면 당근 당근